혜연아 어디가요? 학교 갈까요? 가방 메고 어디가요? 아유 잘 맺네 가방을 거슬릴까요 이제? 또 또 또 또 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학교 갈까요? 학교 갈까요?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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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아 맨발로 가면 안 돼 아 아 아 아 이리와 이리와 신발 신고 가자 나중에 네 응 응 내일 아침에 응 내일 아침에 응 신발 신고 학교 가자 아 아 아 가방 다수 잘 맺네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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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